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팍팍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레슨 여러분께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상단을 딱 터치를 하시면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골프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로 스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골프 연습을 합니다. 프로 스코어가 아니라 프로 스윙을 추구합니다. 프로 스윙을 하면 프로 스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 스윙을 먼저 만들다 보니 프로 스코어에 가지도 못하고 프로 스윙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제아의 고수들 보니까 무슨 머리 다 나가고 때리는데 70대를 치고 언더파를 치고 무슨 동창회 대회가 나오고 미드 아마추어 대회 나왔는데 이건 뭐 저건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스윙인데 스코어를 보면 전부 언더파, 언더파, 언더파예요. 그런 분들은 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랄 수 있죠. 저는 주니어 선수도 지도를 해봤고요. 프로 선수들도 지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 스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물론 정확한 수치가 연구된 바도 없고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나는 어느 정도 연습량을 늘리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멋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미디어를 보지요. 그런데 가장 도움 안 되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 스윙을 갖는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병옥 골프학교입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요. 여러분들이 프로 스윙을 갖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채널이에요. 그 이외의 채널들은요. 여러분들 셋업 할 때부터 벌써 발 11자 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 위치는 가운데 가운데지만 실제로 척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양손이 합장이면 가운데지만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있던 척추가 이렇게 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왼쪽 발에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라이브 레슨에서 죽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어드레스 셋업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상태 어깨가 떨어진 상태에서 체중은 5대5다 6대4다 뭐 이런 얘가 있는데 그건 뭐 프로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니까 쫙 테이크백을 일자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가고 이때 갈 수 있는 만큼 어깨를 떨구는데 이때 중요한 건 손이 이렇게 숙여져 있을 때도 되고 어떤 교수가는 하프까지 올 때 숙여져 있어야 된다. 어떤 교수가는 이렇게 페이스가 서 있어야 된다. 다만 이 페이스가 손과 겹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라인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킹이 들어가면서 어깨를 통과를 해서 쭉 회전 그리고 내려올 때 왼발 디디고 샬로잉 동작을 통해서 같이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힙턴 그리고 이때도 발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죠. 그리고 팔을 쭉 뻗는 릴리스 릴리스 동작 후에 돌아가서 피니쉬를 하는데 앞을 보면 이거는 흉내만 내는 스윙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 프로 피니쉬 또 피니쉬 할 때도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돼 있어야 실제로 컨벤셔널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죠. 왜 제가 이걸 헛소리라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훈련량에 비춰보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골프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처럼 스코를 내기 위해서 프로 스윙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프로 스윙을 배우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프로처럼 스코를 내고 싶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왜 치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를 왜 치냐 그러면 거기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손 테이크백을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는 손하고 겹쳐지고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똑바로 서면 똑바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숙여 있으니까 어떤 교수가는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엄밀히 클럽 페이스가 열린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벌써 코킹이 들어가는 과정을 딱 설명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숙여져 있는 경우가 보편적으로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등각도 하고 일치가 돼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야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똑바로 칠 수 있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 다음에 공의 위치 왼쪽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하프 스윙 쭉 빼서 갔다가 이렇게 쭉 가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어요. 실제로 똑바로 이번에도 나갔어요. 굉장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7번 하이언을 들었는데 뭐 거리도 썩 나쁘지 않고 우측으로 3도 출발해서 3도 왼쪽으로 돌아서니까 약간 하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똑바로 친 그러한 스윙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스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받쳐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스윙은 막 그냥 뭐 헐렁헐렁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쳐서 될 수 있는 그런 스윙이 아니고요. 뭔가 딱 짜여진 느낌으로 겨드랑이 쫙 조여주고요. 공 위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블룸으로 보는 것처럼 하고 스퀘어 쭉 올라가서 테이크백 생각하고 테이크백 갔다가 내려오면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친 스윙과 똑같이 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레슨을 하는데 스크린을 꺼놓고 레슨을 해요. 스크린을 꺼놓고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여주지도 않고 리모컨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윙과 스윙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봅니다. 짠! 제가 리모컨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워질 텐데 제가 스크린을 껐어요. 스크린을 껐습니다. TV 모니터도 있긴 하지만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러면서 스윙 모양에 집중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쳐요. 그리고 폼은 잡죠. 이거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몇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스윙 모양을 보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결과가 보이질 않는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스크린이든 야외에서든 볼 날아가는 트라젝토리는 보여줄 수 있는 상태에서 설명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녹화하다보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너무 이상하게 날아갈 경우에는 저도 편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날아가는 공이 있다고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퀘어로 치면 공은 반드시 똑바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께 공은 똑바로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못 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단 한 명도 그렇게 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끌고 내려와서 스퀘어를 만들고 뻗는다고 얘기를 해요. 공은 똑바로 칠 수 있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레슨 할 겁니다. 참 똑바로 어 봐. 똑바로 나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구질에는 드로우도 들어 있을 수 있고 페이드도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레슨은 그렇게 막 즐겁게 하고 싶은 레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잡히지 않는 무지개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물론 제 말이 전부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세상 누군가가 똑바로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소셜미디어 아니면 SNS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 멋진 일자로 날아가는 샷들은요. 정말 잘 맞은 애들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저조차도 영상편집을 할 때 너무 어처구니없이 나가면 저도 편집을 해요. 왜? 여러분들 레슨 목적에 부합하게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아주 일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일부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심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옥스윙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는요. 아무도 안 따라할 거거든요. 야 스윙이 어떻게 네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네 거냐? 이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별로 안 따라하고 싶을 거예요. 보세요. 스윙하는데 여기서 다 일자로 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뒤로 빼라고 그러죠. 뒤로 빼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도 오른쪽에다 놓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쳤더니 우측으로 가서 센터로 들어와요. 센터 쪽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도는 각도가 더 크면 근데 심지어 거리 20이 더 나가네. 뭐 당연히 로프트가 약간 떨어지고 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 좋아. 더 우측으로 밀어봐. 그래서 우측으로 때려요. 그랬더니 쭉 올라가서 센터 존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떨어져서도 핀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심지어 거의 한 188야드 정도가 나왔어요. 190야드. 7번 아임. 200야드 나오겠죠. 어떤 게 효율적인 골프예요. 어떤 게.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선수들은 쫙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일단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수들이 쫙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구간 들어오는 이 구간을 특별히 개발을 해서 일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때리는 연습을 시킨 게 옥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리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로 스코어를 위한 프로 스윙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엔 이거는 뭐 비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윙적인 측면에서 스윙을 정확하게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스윙을 하는 데까지 스윙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하루에 공 안 치고 공 정말 친다 하더라도 한 여기에서 탁탁탁탁 해서 탁 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는 가정하에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두 시간 한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라운드 할 거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들이 한다는 그런 스윙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이 스윙을 한다고 해서 공이 절대로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스윙을 토대로 해서 쭉 가고 떨어지고 가서 이렇게 저도 지금 탑핑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정확히 때리는 데에는 그러니까 히팅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추는 데에는 한 짧게는 1년 그러니까 6개월 포함해서 그 스윙 만들어진 6개월 포함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매일 스윙을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한다는 가정하에 1년 6개월이면 볼을 그나마 스윗스팟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감각이 좋은 분들은 1년 그리고 뭐 좀 보통인 분들은 한 1년 반 늦은 분들은 2년 그러면 골프를 스윙을 딱 1년 정도 하면 이제 공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처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프로처럼 치는 게 아니라 프로처럼 휘두르는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프로와 우리 일반 골퍼들의 큰 차이점은 컨트롤 능력이에요. 컨트롤 능력. 그 스윙을 통해서 저는 컨벤션을 안 하지만 여기서 높은 공도 치고 낮은 공도 치고 이러한 걸 응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공 거리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진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2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3년 정도는 죽어라고 하루도 안 쉬고 스윙을 했을 때 그러한 감각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PT를 봤거든요. PT를 봤는데 그때 옆에 딱 보니까 몸이 이만하길래 저분 관장님 맞으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딱 봐도 그냥 그 몸이 있죠. 저 정도는 얼마 전 저 정도까지 커지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막 좀 건방진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 몸이 쉽게 커지지 않아요. 한 5년 이상 해야 좀 운동했나 보다 한다? 라는 그런 몸이 나온대요. 물론 스테로이드 그런 거 안 하고 정상적인 운동을 했을 때 그렇대요. 대신에 뭐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좀 빨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5년이래요. 그러면 그래 몸이 커지는 게 5년인데 그럼 그분들은 대회 나가기 위해서 막 몸을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또 6년, 7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늘도 이제 저희 회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원님이 이제 뭐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건물주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스윙 얘기 하다가 진짜 초보 골퍼들이 프로 스윙 보고 쫓아가는 건 제가 우리 회원님 보면서 그 건물을 나도 언젠가는 가질 수 있겠지 언젠가는 이 아니라 이것 좀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맥락처럼 저는 느껴진다. 물론 얘가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 노력이 있었을 건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면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를 연습을 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 공안치고 연습할 수 있고 1년 공안치고 연습할 수 있고 2년 동안 연습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요거 배우고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건 안 가르쳐 드리죠. 여기서 이거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내일 라운드 나가야 되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일 나가는 데 어쩌라고? 그럼 또 그거 맞춰서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내일 돈 잃으면 안 돼요? 또 친구들한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접어 펴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리고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 있다면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똑바로 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스윙 좋은 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 못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부 투어에 가서 우승을 했던 사람도 있고 무슨 탑10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릴 적에 공은 똑바로 날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계적으로 연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PGA투어 라든지 LPGA투어 공 스트라이킹 좋은 친구들 그리고 유로피언 투어 남자들 치는 거 보면 볼이 어때요? 막 쫙 돌고 쫙 돌고 올라가서 쫙 돌고 그러죠? 누가 똑바로 칩니까? 누가? 그런데 왜 똑바로 칩니까? 제발 제목에서 똑바로 라고 세 글자 들어가 있는 건 스킵하세요. 저도 물론 똑바로 라고 써요. 그런데 제 똑바로는 그 똑바로랑 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우측으로 출발을 했는데 쭉 돌아서 제가 원하는 구역에 떨어지면 이건 똑바로 해요. 그리고 또 뭐 드로우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쭉 쳐서 밖으로 가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게 똑바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건 똑바로 해요 아니에요? 자, 쭉 지금 저 이거 안 내려고 했는데 나버렸네. 이쪽으로 쭉 뻗어 나갔어요. 그냥 일자로. 이건 똑바로 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죠. 저는 분명히 똑바로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만 나가야지 똑바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골프 절대로 빨리 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레슨이 시중에 80% 이상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물론 컨벤셔널 스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치에 맞게끔 작은 스윙에서부터 계속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저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저는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내려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훨씬 더 출중한 실력이 되면 코킹이 돼서 올라가요. 왜? 코킹이 돼서 돌아와서 들어가는 구간인데 이걸 다시 역으로 추정하면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훨씬 더 도약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응용 동작도 레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옥스윙이 컨벤셔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컨벤셔널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서 특화시킨 거라고. 제발 똑바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고 그 다음에 프로스윙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한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직업으로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유사한 방식의 스윙을 하면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스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옥스윙 어쩌고 옥스윙이라고 해서 남들 보면 옥스윙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가서 옥스윙인지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프로스윙을 쫓아가지 말고 프로들이 스코어를 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그나마 거리와 안정성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스윙이 뭔지를 먼저 연구를 하고 프로들의 게임은 그린 주변에서 어떻게 스코어를 잃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골프를 접하시게 되면 골프가 훨씬 재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똑바로 날아가는 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바로의 의미는 날아가는 방향이 똑바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떨어지는 게 똑바로다. 그렇게 인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골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저를 믿어 보십시오. 그렇게 안되면 저를 비난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내용이 묵직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세요. 뭐 오늘 싫었다면 싫어요 누르셔도 돼요.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이즈학부모 이즈학부